날아가버린 저 풍등같은 내 사랑 찬원님의 대표곡 풍등을 합창단과 함께 불러 새로운 느낌의 곡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내일 15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풍등 콰이어 버전을 발표합니다. 풍등은 올해 2월 이찬원의 첫번째 정규앨범 원의 타이틀곡으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음원 발매에 앞서 콰이어 버전 녹음 과정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비하인드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무사히 녹음을 마친 찬원님은 주 장르가 트로트다 보니 무대에서 콰이어 분들이랑 합을 맞춰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편곡된 버전의 풍등을 부르면서 좀 많이 울컥했다. 가사들이 제 마음을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들 sax 가사들 가사들이 제 마음을 blasting